지난 주말 코로나에 감염된 임신부가 병상이 없어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병상이 없어서 확진된 엄마와 아이가 한 병실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임신부가 진통이 시작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8일 새벽 0시 50분쯤. 임신부를 구급차에 태운 119 구급대원들이 근처 코로나 전담병원 16곳에 연락했지만 병상이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진통이 심해지고 분만을 미룰 수 없는 상황. 구급대원들의 침착한 대처로 산모는 구급차에서 무사히 아기를 낳았습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옮겨진 산모와 아이는 출산 15시간이 지나서야 경기도 평택에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인 산모가 한 병실에서 현재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평택에 코로나19 전담병원에는 신생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모도 아버지도 행여 아기가 감염될까 불안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출산이 임박했을 때 어떻게 출산을 하고 신생아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준비된 매뉴얼이 없는 상황.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임신부가 감염되면 그곳으로 빨리 후송, 입원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임산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병리된 분만실이나 집중 치료실을 갖춰야 해 병상 확보가 어렵다며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SBS 최선길입니다. SBS 최선길입니다.